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문의 물적 분할로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24일 주당 30만 2천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8월 19일 현재 23만원으로 추락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3일 SK이노베이션이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사업과 EMP 사업에 대해 분할을 의결하면서 하락폭은 확대됐는데요. 이들 신설법인은 오는 10월 1일부로 SK배터리와 SKENP라는 이름을 달고 출범합니다. 문제는 최대 주주의 배를 불리기 위한 물적 분할로 인해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SK이노베이션의 알짜 사업을 떼어 분사하면 기존 SK이노베이션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소액 주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고점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각종 증권 커뮤니티에서는 개미들의 아우성이 가득합니다. 소액 주주들의 비판에도 최태원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키우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투자를 받기 위해 분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9일 다수증권사와 언론사들은 SK이노베이션이 지분 매각 및 기업 공개를 통해 약 5조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대서트필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받은 금전적 피해는 나몰라라 하면서 자금 조달했다는 소식만 연신 보도한 겁니다. 또 이번 물적 분할의 시기와 맞물리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오는 10월 취업 제한에서 풀리는 시기입니다.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지난 2013년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취업 제한에 걸리면서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분사를 통해 최재원 수석 부회장의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SK배터리를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게 떼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오너일가의 자연스러운 게을불리와 함께 회사의 외형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묘수인 셈입니다. 그 사이 SK이노베이션을 믿고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은 버림받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는데 말이죠. 인포스탑 데일리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